다 연락을 막 끊고 번호 바꾸고 잠수 타고 그랬어요? 그냥 그냥 제가 보기엔 본인이 약간 좀 예.. 잘못 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? 아닌 부분인가요? 아 저는 막 이렇게 연락 기다리고 막 그러실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? 아 진짜요? 네 아 농담이고 이제 이제 제대 하신다고요? 아니면 이제 한 거예요? 하신 거예요? 한 거죠 11월 3일 아 11월 3일? 네 20일 전이네? 와 부럽다 딱 3주 정도 됩니다 내일이면 딱 3주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뭐가 감사하지? 아무튼 예 끊으세요 마지막 한 마디 할게요 네 뭐라 하여 그 근데 가면요 그 금생활이 100이라 치면은 나쁜 일이 90이고 좋은 일이 10이거든요 근데 저녁하면 다 좋은 일을 생각하니까 생각나니까 오오 공건강이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닫히지마세요 닫히면 진짜 개중이에요 훈훈하게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빠이 잠깐만요 여러분 위로도 되고 하고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나 오늘 못감기 때문에 말이 너무 안나온다 막 막혀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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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오늘은 자꾸 고추밖에 없냐 진짜 여보세요 네 주실님이시죠 목소리 기운이 없으신데 남자는 한번씩 갔다 와야 되는거니까 다녀오셨어요? 아니요 저는 학생이에요 수능 열심히 보세요 그래야죠 아무튼 주실님 잘 다녀오세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두칠님 두칠님 네 꼭 추발시라서 죄송하긴 한데 네 군대에 잘 다녀오시고요 네 어제 카톡 장문 읽어주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많이 와서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많이 와요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있긴 한데 네 아 레벨이 되니까 좀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저 혹시 저한테 사심 있으세요 네 사심 아 그런거 생기면 당장 즐겨찾기 지워주세요 아 아 조금이라도 생기면 즐겨찾기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 안돼요 기다릴게요 아 남자한테 기다린단 말 듣기 싫어요 네 그럼 잘 갔다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니 내가 꼭 끼니 할말이 있어갖고 전화를 했거든요 네 제가 20살인데 저도 내년초에 입대하거든요 네 제가 방송을 오래 봤어요 제가 보기로 네 제가 뭐 딱히 뭐 팽글로 가입한건도 아니고 근데 오래 보긴 봤는데 네 님은 어차피 근데 여기 설치만 하면 방송인이잖아요 방송인이고 이제 답답하면 기다릴 사람도 많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카니까 네 결론만 말하세요 결론만 형 형 동생 생전에 마음으로 전화 안동했어요 아 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갔다오시고 네 빠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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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에요 아 대박 된거에요 아 안녕하세요 네 왜 전화했어요 아 대박 아니 왜 전화했냐 아 아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요 아 대박 진짜 됐다 와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아 대박 안녕하세요 이제 끊어도 돼요 그러면 아 아니요 아니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계속 네 아 음 막상 받으니까 닉네임 뭐예요 아 저요 네 조유기요 아 처음 들어보네요 아 정말요 아니요 언제부터 재방송 봤어요 저요 한 1년 넘었는데 어젠가 엊그저께 처음에 팬 가입했는데 아 진짜요 1년 1년만에 팬 가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돈 좀 아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2년 꼭 기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뭐 모임 같은 것도 해요 정모요 네 아니요 안해요 저 그거 하면 그 모임에 나왔던 사람 이제 재방송 안 올걸요 어 왜요 개못생겨서요 아 정말요 네 아니에요 해요 뭘 해 끊어요 아 나 코감기 진짜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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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곧 20살 앞두고 있는 여자 사람인데요 아 여자 사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 사람이에요 네 여자 혹시 처음인가요 아니요 두 번째인데요 왜 그러시죠 왜 생색내시죠 안타깝네요 처음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입니다 네 아무튼 군대 잘 갔다 오시고 네 이런 거 처음인데 아무튼 무탈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닉네임 뭐예요 어 닉네임 별로 안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사실 안 궁금해요 네 빠이 네 차단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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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갔다 오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아 내가 이어폰이 막 갔었구나 예예예 말씀하세요 네네 들리시나요 그럼 네 들려요 들려요 네네 남자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일단 네 남자 사람이요 다 같이 오시라고요 아 괜찮아요 네 그래도 뭐 다 같은 팬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끊으세요 그냥 그냥 끊을게요 네 네 네 다 갔다 오시라고요 왜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어 전화 끊었어 이런 싹 전화 끊었어 전화 끊었어 전화 받으면 바로 노래부러서 이어서 불러주는 사람을 찾아야겠어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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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잘 지내니 아 네 잘 지내요 불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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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소님 50개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아 네 저기 초면에 죄송한데 네 네 네 제가 코목감기가 걸려서 그런데 저 별풍수 50개 리액션 좀 대신해주세요 아 리액션이요 아 리액션이요 하하하 두친리 가지마요 그래 리액션이에요 흠 흠 흠 네 그 말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아 안가면 안 돼요 대신 가줄래요 아니 좋아요 대신 가주면 안 갈게 아니 좋아요 대신 가주면 안 갈게 네 여자사람인데 어떻게 대신 갈까요 제가 그러게 아 예 됐어 머리 밀고 그냥 같이 들어가서 제 이름 딱 내시고 들어가면 될 거 같은데 훈련소에서는 속겠죠 안가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안가 가야지 아 가지마 아아아아 하아 빠르게 다녀오겠습니다 그 제가 시청 앞에서라도 혼자 시비 버리면 안 될까요 버려보세요 잡혀가요 저 대신 잡혀가고 그러니까 네 여튼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네 아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 아 전화 개많이 온다 아 갑자기 나 갑자기 그만하고 싶어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그쵸 뭐 재미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하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왜요 왜 왜 전화했어요 아 내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아 오프닝님 아 저 대신 리액션 해주세요 오프닝이요 오프닝 오프닝 카드캡터 체리 오프닝 아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100개 터졌는데 네 1000개 1000개 터졌는데 아 1000개요 네 1000개 네 100개밖에 안 터졌는데 아 보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10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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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왜 전화했어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럼 저도 그냥 끊고 싶으니까 그냥 끊을게요 하이 아 왜 끊어요 네 아 안 끊을게요 왜왜왜왜 할 말 없어요 할 말 있죠 말해보세요 네 왜왜 아 네 바로 그냥 내일 가시네요 그쵸 음 잠깐 또 오세요 휴가 근데 어차피 휴가 나오잖아요 네 휴가 나오잖아요 휴가 나오잖아요 그쵸 휴가 때 나오면 뭐 방송끼고 그래야죠 근데 완전 죽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다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안 죽어요 네 안 죽은 거 알아요 잠깐 오세요 네 빠이 네 여러분 전화 세통만 받고 끝내자 어 세통만 받고 끝내자 그냥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무슨 아아 무슨 별풍속 계속 터져 전화 받을 때마다 터지네 조효지님 100개 전화하신 분 같은데 감사합니다 뭐요 100개 감사해요 네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요 아 예 할 말 없으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응 말씀하세요 응 응 말씀하세요 말하고 있는데요 아 뭐야 끊어 뭐 뭐예요 혜일이에요 네 앙탈 부린겁니까 지금 음 아 부르면 안 돼요 네 남자에요 여자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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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살이에요 17이요 이뻐요 네 이뻐요 아니 왜 그럼 끊을게요 아 왜 이뻐 왜 이뻐요 아 왜 할말도 없으면서 왜 끊으면 안되는데 아니요 아 말할말 있으면 말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말 질문을 하라고요 질문 굿 연타님 감사합니다 음 아니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즐겨찾기 지우지 말아주세요 빠이 빠이 김님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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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박 여보세요 복권 당첨되셨어요 그런거 같아요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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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와 리액션이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 너무 아하 네 뭐 하실말씀 있으세요 그냥 군대 잘 갔다 오시라고요 아 갑자기 개진지 하셨네요 개진지 하셨네요 갑자기 너무 아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루차보리님 감사합니다 벌써 끊게요 원래 다들 짧게 했잖아요 그렇군요 뭐 할 말 없어요? 할 말 있으면 뭐 안 끊고 저는 원래 전화데이트 자체를 제가 방송을 잘 못해서 그러면 그냥 군대 잘 갔다 오시고 감기 빨리 나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전화데이트 받고 전화받고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나서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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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안 들려요 아 들려요 아 들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데이트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분이세요 아 진짜요 대박 아 감기 때문에 죽겠어 님들 아 왜 전화 왔어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네 전화 걸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핸드폰 좀 먹어봐요 아라이쿠님 감사합니다 어 있잖아요 네 어 오빠 군대 잘 다녀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저 고3 나 다녀오면 고3이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나 오늘 무리하면 내일 게임 들어 가서 여러분 일단 아 일단은 아 공포게임을 할까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준해님 감사합니다 10개 이거 전화 다 하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아 매니저님들 일단 이거 스카이프 아이디가 제 아이디가 아니라서 좀 이따 자 일단은 전화데이트 여기까지 하고 시청자 전화데이트 여기까지 하고 짧게 하고 제 아이디로 잠깐 로그인 하겠습니다 내 아이디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아 그리고 나 뭔가 할라 했었는데 까먹었다 그걸 뭐 할라 했더라 다이오님한테 전화 왔어 여보세요 응 아이고 이제 가시는 겁니까 이제 가죠 아 어쩌냐 좀 아쉽네요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 괜찮아요 본인도 이제 가시니까 예 나도 따라가니까 그 그 있잖아 내가 만약에 두친님 부대로 배치를 받잖아 뒤통수 조심해요 어딜 선임 뒤통수를 때려요 제가 이제 님 뒤통수를 이제 후려 갈겨도 되는거죠 정당방위 예 고문관이 와가지고 윤두치씨 있냐고 하면 내가 케이몬을 들고 뒤통수에 겨누고 있을지 예 어디로 배치와 드시는데 일단 훈련소만 논산 논산인거 밖에 없어요 하아 ㅅ되셨네 끊으세요 아 아니 뭐 뭐 그래서 뭐 예 그러면 16년에 돌아오시는거죠 뭐 그쵸 16년 8월 23일이죠 그 제가 뭐 두친님한테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두치님이 게임 후원한 것도 그렇고 후원한 거 진짜 감사해요 진짜 약속들은 것보다는 좀 많이 약속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그리고 약속을 제대로 못 징기받아서 아직도 좀 미안해요 여전히 아닙니다 뭐 미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? 감사해요 게임 재미있게 하셨다니까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두치님이 게임 재미있게 하셨으면 그 집 주소 찾아가서 세일어 갔을 뻔 했었어요 재미있게 했고 엔딩 봤잖아요 그거 엔딩 봐서 유튜브에도 올렸고 아 진짜 근데 제가 샀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거 후원받아서 끝까지 한 거지 샀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웃음소리 진짜 특이하네요 근데 웃음소리 진짜 아 아 그래서 아 진짜 사악하다 남이 졌으니까 엔딩을 봤다 만약에 제 돈 주고 샀으면 안 봤을 것 같다 그렇죠 음 그 계륵이다 계륵 군대 가야 돼 정신 좀 차려야 돼 이 양반 아무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전화해야 돼서 아니 그 스카이프로 노래 보냈으니까 그거 받아보시고 저 뭔데요 아이 노래 받아봐요 그럼 수고하세요 잠깐만 나 전화 끊기 전에 할말이 있어 예 다이오님 예 예 그 그거 뭐야 그 CD 후원해준거에요 예예 죽은 어라이 팔았다 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매니저님들이랑 전화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많아 아니 잠깐만 뭐야 아 나 뭐야 실제 전화 여보세요 어 어? 어? 미친 군대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야 너 군대 가기 전 20시간 20 몇 시간 남았어 하고 이거 진짜 그냥 끊어버리네 개 같은 거 여기 계시는 매니저님들이랑 전화할게요 슈벨린 나 스카이프 안 돼 있는데 아 매니저님들이랑 해봤자 지금 스마일님하고 아야님밖에 없네 아까 호야님 본 거 같은데 호야님 여보세요 나 아야님 목소리 처음 들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전화하자 했어요? 아 그냥요 네? 통화 연결이 안 돼요 아 그래요? 아니 그 아까 막 여섯 통씩 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0번 전화했는데 아마 70번인데 진짜 그리고 그 뭐야 방송 관리하시느냐 고생하셨어요 이제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아 어떡해 아 아 슬퍼 우는 척 하지마 아 죄송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대학 가세요 안 그러면 제 꼴라요 알았죠? 네 알았죠? 네 알았죠? 네 빠이 끊어도 되지 이제 안 돼 스마일이 진짜 우는 거 같은데 아 울지마 아 뭐 울어 울지마 뭐 울어요 아 아 어떡해 아 아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서 군대 가도 연락할 수 있어요 보호님 안녕하세요 보호님 여기 들어와서 좀 웃겨주세요 아 아 아 아 울지마요 네 알았죠? 알았죠? 보호님 님도 우시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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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진짜 제 꼴라요 네 이제 나 다녀면 몇 살이야? 이제 고3인가? 몇 살이야? 아 고3 아 고3이란요 어린 나이 때 진짜 채팅창 막장들 많았을텐데 받아주느냐 진짜 고생들 하셨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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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까 그거 유튜브에 올라갔나 올라갔네요 여러분 저 방송 못 본다고 뭐라 주칠님 방송 못 보니까 좀 슬프네요 헛소리하지 말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유튜브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조유진님 10개 감사합니다 10개도 감사해요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 공포게임을 마지막으로 딱 하고 이렇게 딱 끝내고 싶은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휴가 때 하는 걸로 휴가 때 하는 걸로 아 근데 팬클럽은 11,000명 찍고 싶었는데 못 찍네 아 뭐 언젠간 찍겠죠 아 자막 보여요 휴가 때 방송 끼면 법에 안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걸린다 해도 그게 문제되는 게 그거거든요 돈 받으니까 법에 걸린다는 건데 만약에 걸린다 해도 나 이거 아이디가 자체가 이거 아프리카 계정 자체가 엄마 거라서 나는 그냥 별풍선 봐도 상관없어 응 엄마 거라서 케나다 판타님 감사합니다 유해로님 한개의 평가 감사합니다 별지기님한테 전화 왔다 여보세요 네 지기님 네 전화 없을 때 조금 슬펐는데 네?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방송 끝나고 지기님은 따로 특급으로 전화드리려고 했죠 그렇구나 마지막 방송이시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무슨 짓 하시려고요 또 이런 짓 하려고 그랬죠 오 뭐예요? 아 아 아 노래 들려요? 아 예 오오 예 좀 짧아요 방금 쓴 거라서 오케이 저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예 원 투 쓰리 이견투치님에게 배치는 노래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쉬운 노래 1년쯤 지나고 진급하실 때 나마 그때쯤이면 내가 있대 하루하루가 조금 힘들지라도 다른 맘으로 절대 기죽지 말고 응원할게요 꼭 건강해요 2년 뒤에는 조금 친해지고 싶어요 14년 11월 23일 마지막 방송에 있자니 조금은 슬퍼요 줄 수 있는 게 이런 노래 하나라니 사실 조금 웃겨요 지금 머리카락 길이가 비록 짧아서 슬플 때도 군생활 그 머리카락처럼 짧게 끝나길 바랄게요 와 쩐다 끝난 거예요? 와 많이 와 직접 쓰신 거예요? 네 와 진짜 잘 쓰셨다 와 와 에코 넣었으면 더 대박이었겠다 아 이게 스미그라면 에코 넣기가 와 와 쩐다 랩 잘하시는 분들 진짜 신기하던데 진짜 숨 어디서 쉬어요? 숨이요? 아가미가 어디 따로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? 랩하는 건 진짜? 아 저도 스미 많이 딸리는 편이라 와 쩐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아 전화 아 전화 진짜 진짜로 드리려 했습니다 예 아하하하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녀오세요 다녀와서 근데 다녀오면 님면 없지 않나요? 저요? 아 다녀오면 아까 노래가서도 있었지만 1년 지나면 아마 제가 그때 그쵸 없죠 하지 않을까 그니까요 3년 뒤에 뵙는 걸로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3년 뒤에 피파 19 그 정도? 네 피파 19